쟤네가 어떻게 해서 우레를 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뭔가 더 남았나 본데 스테롤 이후에 왜 여긴 자막 안 나와 어? 아 이게 소년이야? 이렇게 큰거야? 오메 어? 이거에 토리코가 반응하는거 아냐? 그랬으면 좋겠다 아 정말 멀었구나 정말 멀었네요 독수리 둥지가 저희가 독수리 둥지라니까 저 독수리 둥지 누가 저런 공물들까지 세워놓을거야? 아 건축물 저 제국병같은 갑옷들 걔네들의 옛날 지도자인가? 고대 문명 이렇게 추측할 수 밖에 없는게 되게 답답해요 속시안이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비치골렘입니까? 아 이게 또 핫스톤이 이게 이게 또 돌겜이 이게 그래서 요새 해적덱 카운터로 해군덱 있더라구요 이게 근데 토리코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진 않을텐데 저 깃털이 왜냐면 저 장소에 깃털은 원래 있었잖아 토리코를 보여줘 차라리 멍멍이 멍멍이 우리 멍멍이야? 옆에 한 마리 더 있는데? 그 싸우다 착해진 멍멍이인가 쟤는? 이렇게 끝나 어 신속의 여행자래요 제가 에이 감사합니다 재빠른 여행자 제가 어제도 말했는데 이거 절대 5시간 안에 못 깰거에요 진짜 웬만한 사람은 절대 못 깰거에요 운도 작용할 것 같은데 그래서 쪽지 F1 3 2 5 감사합니다.